처음부터 사립할 수 있는 돈벌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혹시 딱 좀 잘할 수 있냐고.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수익 속은 2년에 대해서는 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분명히 우리 정책 국뽈을 받고 있고 현재는 OO과 세일을 격출받고 우리 중앙에 대해서는 OO과 세일을 격출받고 우리 중앙에 대해서는 OO과 세일을 격출받고 우리 중앙에 대해서는 OO과 세일을 격출받고 건당 조포들 다 들어간 거예요. 왜? 돈 버니까. 이런 선수들하고 엮이면 무조건 죽습니다. 너 믿고 떠날게.